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차를 찾아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소개하고 있는 군물총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주 멋진 수입차 BMW 7세대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차량은 520i M 스포츠 모델을 가지고 왔네요. 2022년식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8,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색상 자체가 구름처럼 아주 예쁘고 환상적인 그런 색상을 가진 녀석입니다. 앰비언트 색상은 녹색으로 아주 예쁘게 잘 빛나고 있는 바로 그런 녀석이죠. 전혀 흠이 없고 기수도 없는 바로 이 녀석.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바로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2022년식이기 때문에 연식 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바로 그런 녀석이죠. 이 차량의 판매가는 5200만원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 가격 공개하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많이 많이 들어보십시오. 훌륭하시고 좋은 목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많이 계십니다. 차량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의 LED와 HID가 정말 예쁘게 빛나죠. 또한 M 스포츠 패키지라서 전면부 범퍼가 정말 아주 아름답게 빛납니다. 이런 녀석 모델이 흔하지 않는 그런 녀석이죠. 브라운 색상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런 색상이죠. 실내가 정말 아주 예쁘고 기가 막힙니다. 전동 시트가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스타뱅고는 밑부분에 장착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아주 잘 나오죠. 내비가 전체적으로 좀 더 길어진 모습입니다. 이전 모델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앰비언트 역시도 굉장히 멋지게 색상이 잘 세팅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같이 들어가고요. 실내등도 같이 들어갑니다. 썰루프는 위쪽에 잘 장착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잘 오픈이 됩니다. 핸들의 그립감 역시나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존 모델과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르죠. 열선이 이쪽 윗부분에 있습니다. 기존 모델은 이 부분에 있죠. 왼쪽에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왼쪽에는 반저열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공조기 2구도 들어간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오토라이트 기능도 확인이 됩니다. 메모리 시트는 이 부분에 2단계까지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드미러도 잘 적동이 되죠. 컵활도도 굉장히 깊숙이 넣을 수가 있는 그런 타입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HUD가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공조기 2구도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요. 상당히 고급진 바로 이 녀석. 열선 3단계까지 들어가는 녀석도 확인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키가 달라졌죠. 이 부분도 정말 듬직합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 부분에서 가능하고요. 다이얼식이고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스포츠 모드 그리고 컴포트 에코 프로 모드가 가능합니다. 주차 시스템. 보토 홀드 기능도 가능하고요. 전전식 기아 레버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2열 시트로 넘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커튼까지 들어가는 녀석이죠. 기존 모델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시트 자체는 정말 한 번도 사용감이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세사리까지 옷걸이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요. 이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공조기 2구가 들어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열선 3단계까지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또 실내 공간이 넓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특히 젊은 분들 또 연세 조금 있으신 분들도 아주 많이 선호하는 바로 520i 모델을 오늘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차량 22년식 18,000km 주행 완전 무사고 차량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을 같이 봤습니다. 5,200만 원대면 정말 저렴한 가격대고요. 오늘 차량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괜찮고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많은 차량 수입차도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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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